그럼 Teachable 머신에서 제공한 이 샘플 파일을 우리가 세팅한 웹서버 위에서 HTTPS 방식으로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를 켜고요 저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tm.html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HTTPS를 지원해주는 주소로 tm.html이라고 접속했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 잠시 후에 웹캠이 활성화되면서 주간, 야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는 샘플 코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식의 흐름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웹캠이 활성화되고 예측 작업이 시작되는 방화세 역할을 하는 게 스타트 버튼이거든요 스타트 버튼은 코드상으로 봤을 땐 누군가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예요 그리고 원클릭을 했을 때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20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코드입니다 뭐 이 앞에 뭐 어싱크 이런 것 붙어 있는데 이건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 저기 있는 이닛이라는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 내용에 의해서 예측 작업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자마자 예측 작업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이닛 함수를 음... 여기쯤에다가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웹앱이 실행되자마자 예측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닛이라는 함수가 제일 중요한 친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부분은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예측을 위한 모델을 어떻게 로딩하는가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 코드는 샘플 코드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인데 저것이 아니라 주가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고 야가는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값을 어떻게 얻어올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결국에는 관심사란 말이죠 자 여기는 이닛이라고 하는 저 함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음... 여기 URL 우리가 작성한 그 모델의 URL에 모델 URL 메타데이터 UR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TM 뭐겠어요? Teachable Machine Image겠죠 로드를 하는데 그때의 인자로 모델 URL과 메타데이터 URL을 주고 그렇게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저 모델이란 변수가 바로 우리가 만든 모델의 코드상에서의 어떤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가지 모델점 Get Total Classics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이 각각의 변수들이 궁금하면 찍어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의 목수를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여기 보면 Request Animation Frame Loo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음... 이 예측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진 한 장을 보고서 걔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영상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 연속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동영상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를 예측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반복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반복 작업이 바로 여기 있는 이 Request Animation Frame이라고 하는 것의 인자로 Loop라고 하는 함수를 대입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Loo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웹캠을 업데이트하고 predict 즉 예측 작업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Request Animation Frame을 통해서 다시 Loop를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predict라는 것이 왠지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저희가 예측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predict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이 코드가 바로 이 밑에 주간 야간의 어떤 확률을 숫자로 표시해주는 코드가 바로 저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코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주간이 확률이 몇 퍼센트고 야간이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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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